아 네 맞습니다 아 예 제가 직접 결제 한거 맞아요 이번 시즌에 그러고 보니까 마이틴 모드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마이티 모드를 한번 하려고 해요 마이티 모드하면 뭐니 뭐니 해도 카드깡 이잖아요 카드깡 근데 카드깡인데 카드깡을 하는 최고의 조건은 마이티가 자야된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늦게 했어요 마이크 잔 다음에 이제 카드깡을 해야되니까 먼저 이거 미개봉평 먼저 까볼게요 마이크 조단이네? 오! 마이크 조단하면 뭔가 좋은데? 오! 아 임대라서 몇 경기 가면 사라지는 카드라고 아... 어! 제로잭 나왔네! 제로잭 아시나요 여러분? 이 친구가 이제 포트랜드에 있을 때 제 후배였고 또 태풍이 형의 후배였죠 나 마이티임 이번 시즌에 마이티 한 번도 안 한 거 같아가지고 이번에 한 번 하려고요 카드깡도 해줘야지 제로잭 또 나왔네? 제로잭 또 나왔네? 한 바퀴 가야지 현재 32000VC가 있고 요거 뭐 러프하게 한 번 걸어볼까요? 뭐야 15000VC? 와! 됐다! 왜 니가 나오니? 갑니다 조단! 조단이다! 조단! 조단! 미쳤어! 미쳤다고! 이거 맞아? 나 뽑은 거? 진짜 맞아 이거? 진짜로? 맞은 등급이야? 뭐요? 이거 왜 이렇게 싸? 왜 이렇게 싸 이거? 미쳤다고! 이거 맞아? 아니 왜 이렇게 싸 이거? 가야지 조단 가야지 아... 안드레드로만 아... 알드리지 이 새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야 얘가 포틀랜드에 오면서 저를 트레이드 시켰어 이제 빅시즌 때 체육관에 갔는데 알드리지가 드리프트해서 왔더라고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 나도 유망주로 뽑았는데 새로 빅맨을 뽑았다고? 1라운드에? 기분이 나빴지 사실 2라운드긴 하지만 그런데 결국에 알드리지를 키우려고 나를 트레이드로 보내더라고 느낌 왔다 이거 느낌 왔다 느낌 왔다 느낌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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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안녕하세요 아... 카와이레너드 오우! 두레드네 좋았어 이야... 오히려 다른 팩보다 안 좋은 거 같다고? 뭐야? 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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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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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단이다! 조단이야! 조단이야! 아... 씨발 뽑은거잖아 아... 어이 비싼거 같은데? 어 좀 그래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는데 이거? 아 근데 씨... 그렇게 비싸지 않네? 핑크 다이아몬드 플러스팩 까라고? 이거? 핑크 다이아몬드 플러스팩 와... 이게 떠야 되네 이게 비싸네 이게 26짜리 커비도 있네? 이번에 이거 아... 돈지랄했네 아... 돈지랄했어 설마 한방에? 하... 조 카드 아니야 깎으니까 딱 느낌 왔어 저는 이번에 무조건 제일 비싼 커리 아니면 제일 비싼 커비 뽑는거로 가볼게요 가자! 가자! 아... 보스턴이야 아... 이 카드... 별로 안 비쌀거 같아 이것도 아... 블랙 그리핀 하... 커리기 커리인데 이 커리가 아니야 이건 안 비싸 이 카드는 마지막이야 위트 채블린 아... 어르신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랑 특별한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카드깡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 5천원 정도만 제가 현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랑 본격적으로 한번 카드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자유 없는 일이 없어 씨... 강력한데 이번에? 뭔가 강력해 조남 나오면 유튜브 각이야 진짜 유튜브 각이야 어? 어! 어! 이 새끼 뭐야 아이... 아이... 동부에... 잠깐만... 이 새끼 왜 23분 달고 있는거야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몇 발 더 남아있어요 동부 시대가드 번호 24번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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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네네 맞습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그... 플레이스테이션 저쪽 결제는 있으니깐요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아... 예 제가 직접 결제한거 맞아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네... 네... 예... 갑자기 진짜 큰 금액이 해외결절 빠바바박 되니까 전화 왔어요 지금 이만은 썼는데 이거 좀 당황스럽네 아... 이거 감질만 난다 진짜 너무 감질만 난다 진짜 형님 갤럭시 오팔은 카드 뒷면 번개찔때 번쩍 한번하고 색이 다릅니다 미리 실망하세요 오케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지? 좀 다르지 않아 지금? 좀 다른거 다르지 않았어? 얍 개었네 좀 다르지 않아 지금?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하아... 얘 왜 이러냐고 진짜 얘... 얘 뭐야 아 얘 뭔데 진짜 아이고 얘 카드도 이상하게 생겼어 카드 밑에 이 손 뭐야 이거 아... 조아앤빼들 아 이 친구들 눈치가 엄청 없어 아... 이 커리가 아니라... 좋은거 많다 그러더만 나를... 어? 잠깐만 이걸로 팀을 꾸리는거야 오 무적이야 가보자 팀을 너무 꾸린다고? 야 현재를 자그마치 50만원 했어 50만원 쒸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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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무런 짓다 아 상대가 3점을 안 쏘네 그러네 조언 조언 퍽 퍽 퍽 퍽 퍽 시끄래새끼들아 50만원짜리 팀이야 이거 예스 1점차 다 왔어 흫 아...클났네 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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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4. 5. 5. 뭔가 너무 키가 작아. 이대로 질 순 없어. 팀 컨셉 잡아볼까? 오케이 이번에 팀 컨셉 완전 빅맨 컨셉을 하는거 어때? 콘셉트를 부시는 느낌으로. 데이비드 로빈슨, 리트 챔벌린, 조엘 앤비드. 아 보여줄게 빅맨 조합 보여줄게. 50만원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뭐야 빅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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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이 얇지 않니? 너 어떻게 막을려고? 어? 뭐야? 초등학생이야?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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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상대팀에 이렇게 작은 카드 있으면 나쁘지 않은 전략이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막을건데? 무조건 한 명 미스매치잖아. 어떻게 막을거야 이거 어떻게 할건데? 헬프오늘은 바로 그냥 와이드 오픈 우리팀 한 명. 아 슈트 없네 저 친구. 쫄았거든. 원래 여러분 이게 플레이 하나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게 돼있어요. 저는 반대로 하나가 잘되니까 다 잘되잖아. 이런거라고. 이게 바로 삶이야. 이중아 괜찮은데? 역시 눈물을 필요한거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때 까먹었어요. 곧 할인 프로모션 합니다. 할인 프로모션. 제가 NBA 2K 플레이하는거 재밌게 보셨는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해가지고 구매를 못하신 분들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는 플레이스테션4 및 플레이스테션5 스탠다드 에디션 70% 할인 그리고 1월 12일부터 1월 26일 PC 스팀 마이크 조던 에디션 50% 할인 마지막으로 1월 17일부터 2월 12일 닌텐도 스위치 스탠다드 에디션 무려 70% 할인 그리고 또 이번에 설 세일 기간 동안에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경품으로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로 고정을 해놓을게요. 영상 댓글 고정 해놓을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